오케이 짤 피했고 한방 두방 어어 뭔데 아 뭔데 이거 이건 말도 안되냐 뭔데 이건 어우 이제 게임이 시작되어 어 뱃속에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딱딱딱 오오 공중에 삼단 삼단 질리기 어 안되네 자 이런것들 부실수있고 딱딱 거기있었고 모모가 양반 뭐야 왜 죽었어 이 새끼야 꺼져 어? 이런거 뭐지 자 탁 탁 도둑놈은 새끼들 도둑놈은 새끼들 다 죽어 차차차안 쑥 쑥 어 왜 안죽어 안내 안올라가는데 오 처음부터 시멘에 결수를 만나서 바로 보스는 시작되나본데 어디서 픽업을지 오 뭐야 뭐야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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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대 맞고 바로 죽은데 어떻게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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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죽어버렸는데 아 이거 그치 이길수가 없겠죠 에이 설마 스토리겠죠 이거 말도안되지 한방맞고 바로 죽었는데 어 그럼요 공주를 찾아야만해 공주를 찾으러 떠나가 봅시다 오 깜짝 놀랐네 시작부터 되게 어려운 애가 나와가지고 근데 분위기 감성이 약간 좀 뭔가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배경으로 시작하네요 얼어붙은 애안 나 그냥 이런 그래픽이 너무 좋아 안녕 아 뭐야 일단 가봅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금속상징을 얻었어 아 아 뭐야 오우야야 뭐야 이 자식들 해골 자식들 오오오 초장부터 몹들 한방에 안죽는데 뭐야 아이템 뭐야 생츄어리 열쇠를 얻었습니다 생츄어리 열쇠 아 생츄어리가 무슨 쉼터 이런 느낌인가 뭐야 여기가 이제 생츄어리라는 곳인가 본데 어 너무 어둡다 생츄어리를 수복한다 생츄어리를 좀 생츄어리 쉼터 이런 느낌이 많나보네 어 뭐야 이거 아 여기와가지고 아 블러드몬처럼 여길 와가지고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거구나 아 소금을 모아서 하고 스킬나무 이렇게 스킬도 나중에 배울 수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 까마귀야 안녕 어 사람들 죽어있네요 어 왜 죽어있어 부시개 연회장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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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 야 그거 숨어 뭐야 쏘지 말라고 했지 내가 퐁 퐁 퐁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케이 자자자 아 여기 또 문 닫는 데가 있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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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키 열어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문을 열어 문을 열어 어어 열쇠를 찾아와서 저기 문을 열야되나보네 으흠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되는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눈에 보이는 길 그대로 따라가는 수 밖에 없을까네요 아 일단 두깔만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어 뭔가 숨겨진 길 숨겨진 길로 들어왔죠 아 싹 오호우우우우 따끈따끈한 빵을 얻었고 어어 신이시어 어어 신이시어 아 여기는 이제 만피랑 다 채워주는 이제 여기야말로 진짜 휴식의 방인가 보네 여기 오니까 완전히 만피랑 기력이 다 차버렸죠 아 근데 이런게 지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템 대장장이의 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싹 사냥꾼 전방위 조심하라 어 뭐가 있나봐 전방위 뭐야 어 부스다 1등기 부스다 따단 딴딴 더 쏘드나이트 흠뻑저증기 이사죠 뭐야 패턴을 봐오 어 어어 물략하나봐 물략하나봐 괜찮아 너 어딨어 탁 타이밍 맞춰서 점프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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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물약 먹었어 이만 물약 먹었어 도망가 안 들려다놔 다 오케이 피했고 피하고 스탑 너 1페이지는 오오홧 아파 1페이지는 끝났지 너는 타이밍 맞추기 점프 탁 탁 점프 그리고 탁 탁 다시한번 타이밍 맞추기 점프 오오 폰압공격 그런거 당하지 않지 아 아빠 물량먹어 물량먹어 물량먹고 채워 아아아 물량먹는거 때리지마 에이 물량먹는거 때려 물량먹어 물량먹어 아아아아 야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타임만 슬스점프 아아아아 야 호나공작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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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흠 아오케이 이제 알았다 이놈새끼 뭐야 죽으니까 740솔트로 훔쳐갔어 야 나 돈도 없는데 56거물 빼상가면 어떡해 아 참 속상하네 방패 빼 그냥 검으로 해 일로와 흠뻑 젖은 기사 이번엔 안봐준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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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빼야돼 아 뒤로 빠지는게 뭐 해피가 따로 없나 해피가 아 야 구르기가 있었네 아 어쩐지 구르기가 없어서 이상하지 구르기 자 타잉 맞춰서 점프 구르기 그리고 탕 탕 탕 구르기 탕 탕 탕 타잉 맞춰서 점프 그리고 탕 탕 탕 구르기 괜찮아 괜찮아 아 탕 oulder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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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ивет 어주 이게 ent inflation 2 뚱뚱 침착하게 항상 모든 게임을 침착하게만 돼 아 굴러 아 굴렀는데 피했잖아 피했잖아 아 끝을냈다 물량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 점점 돈 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10%씩만 떼가는구나 아 근데 중요한건 물약이 없는데 물약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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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대 점프하고 다시 한 대 두대만 하고 두수만 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괴로워 못맞아라 아 너무 괴로워 아 근데 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거 같지? 아아... 이번엔 할수있어 그래도 이번엔 할수있어 한방 두방 자씨 한방 두방 앞으로 두면 되고? 아! 앞으로 두면 되는데 아 피했잖아 왜 안굴러? 아우 아아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안굴러 굴렀는데 돈 다 털리겠는데 이러다가 돈 다 떨리게 됐어 아니 분명히 피했는데 아 정말 점프하면 같이 들어올거고 한방 두방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잘피했고 한방 두방 어 뭔데? 아 뭔데 이거? 이건 말도 안되냐? 뭔데 이건? 아 이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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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근데 거짓말 안하고 버그 아니야? 기가 막히게 피한거 같은데 저거 맞네 아아 진짜 스트레스받아 아아 저거를 왜 저거를 왜 못피해 저거를 왜 못피해 저거를 왜 못피해 아니 저거는 피해야지 저거는 음 아아 정말 미쳐버리겠군 아니 너무 하아 아 따끈한 방 아 따끈한 방 아 따끈한 방은 한번 저거는 저게 아마 피인거 같은데 아 후후 아 피하고 한방 두방 아니 왜 안피하냐고 아 여기서 왜 맞는거야 대체 와 와 존나 사기다 진짜 씨 오 피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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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무튼 먹지 말걸 아 한대 두배 셋 자 거기 괜찮아요 하나 조 괜찮아 한대만 또 한대 두배 뚠 한대 두배 뚠 한대 두배 피하고 한대 스피하고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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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거의 다왔다 점프하겠지 한대 들어와 점프하겠지 와 돌아선다고 스피하고 돌아서지마 돌아서지마 아아 돌아서지마 돌아서지마 100% 돌아서겠지 지금 2대 100% 돌아서겠지 잠깐만 안돼 그리고 돌아서겠지 한대 오 깼다 아아 이 간단한 패턴을 진짜 저 돌아서는 패턴을 너무 늦게 잡았어 아아 무디쉬운걸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이제 여러분 오늘 솔텐 생추어리 초반부 맛보기만 해봤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 1단계 보스한테 너무 많이 죽었네요 근데 이런 횡스클로레이션 게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너무나도 재미가 있을 필이네요 뭔가 저의 인생 게임 중 하나인 할로우나이트 필드 나고 말이죠 근데 아쉬운게 지도가 없는데 아무래도 게임 계속 플레이하다보면 지도가 생기겠죠잉? 아 그리고 이 게임 할인을 거의 안하는 게임인데 이번에 할인이 들어가서 9천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아 근데 게임 너무 재밌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부탁드려요 iya 비하이 ache Ge разг